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plored i just want to take this extra rubber band so i can put my hair up in a bun later when i need to wear my peepees so yeah that's it for now cuz i'm gonna go and see if the one who's gonna pick up some hair or not 그래서 제가 공간에 도착하자. 그래서 네, 가자! 지금 바로 공간에 도착했어요. 아니지만. 내가 없는 거고 안 넣었을 때, 왜냐하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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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일에 못 get people's day when you go to work. 작품에 있었던 영상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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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납니다. 시간을 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기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쁘게 잊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눈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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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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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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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ater 완료 일어날은 전개 애교 어쨌든 아픈 tener 식사 8.30pm 저는 일을 위해서 네, 자 spring 오늘의 주변에 참고를 보면서 지금 이외의 보호사에 따라서 좋은 일상으로 제가 여기 제가 보호사에 비타를 조명하지 못한 그래서 아직 아이가 아파서 그리고 예, 제가 앞으로 미안해서 안 될 수 없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그래서 예, 먼저 가고 있으며 달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